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월말 결선 자 여기가 바로 엘프TV 엘프TV 입니다. 엘프티비 지금까지 지금 리허설 중이고요 잠시 후에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반죽이 엘프티비 여기 녹음 시간 자 이리 와봅니다 오늘 벌 장원전이 있으니깐요 여정인 보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여기는 승자방과 요제 대기실입니다. 이렇게 오늘 참가할 분들이 쪼르륵 이렇게 앉아계시죠. 이런 분위기!